조정식의 펌펌투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 걸고 공포 이행 시간인데요 베테네 그 두려움을 저희가 싹 날려드리겠습니다 6010님 또 왔네요 공! 공유도 포! 포경수술 공유도 포경수술 6010님 커피 쿠폰 드립니다 9942님 공! 공복엔 포! 포경수술 그만하세요 5998님 공! 공격적인 포경수술 자 안돼요 이제 안돼요 포경수술 그만 윤영대씨 공! 공차쓰고 포! 포차여행 공차쓰고 포차여행 윤영대씨 실패 3412님 공! 약간 무게감있게 시작을 합니다 공! 공민왕이 말하길 포! 포! 버러리야 3412님 드립니다! 공민왕이 말하길 버러리야 좋았어요 3602님 공! 공여진이 좋아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긴 안 돼! 공! 공여진이 좋아하는 포! 포인봉! 다행이네요! 그게 아니었어요! 공유주의하는 포인봉! 3602님! 슈퍼! 3685님 공! 공지포! 포아찌!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우 야 좋다! 공지포아찌! 공지파찌! 공지파찌! 3685님 드립니다! 이기쁨님 공! 공짜 좋아하면 포! 포발! 포발! 후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253님 노잼 부문이네요 공! 공장간장 공장장은 포 포기! 아 실패! 4028님 공! 노잼이에요 공포는 극복하는 거 아니다 포! 포기하는 거다 하하하하하하 어쩜 이렇게 웃음길을 뺐지? 어떻게 이렇게 웃음길을 뺐지? 노잼 부문 최초로 일단 후보로 올려두고요 9771님 공! 공불래! 포! 포스타 하나! 공! 공불래! 포! 포스타 하나!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9771님 드립니다! 4644님 공! 공유가 나온 도깨비 드라마 명대사 포! 포아국이다 4405님 공! 공 차는 친구가 징크스가 있다면서요? 포! 포송포송 말려주세요 팬티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일단 후보로 올려두겠어요 왜냐하면 큰 웃음이 터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후보로 올려두고요 신영섭씨가 공! 공 돌리는 꽃들 속에서 니 포 포프향이 느껴진 거야 하하하하하하 좋다! 신영섭씨 드립니다! 5220님꺼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공! 공인중개사 합격은 포! 포 듀윌! 아 좋았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면서 2분께 드릴게요! 아까 미수진의 느낌으로 8792님 공! 공짜 커피 퍼포밍 드리면서 3부 판판왕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